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탠덤의 유원일 대표입니다 저 오늘 커피클럽에서 첫 번째 세션을 맡았는데 저희 회사는 사람을 모아서 교육하고 채용으로 연결하는 인적자원을 만들어가는 HR 솔루션을 만드는 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세션은 저희 회사가 어떤 것을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기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인적자원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인적자원 시장의 경우는 학습과 채용으로 완성이 된다고 보는데요 각각의 시장의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람을 모으는 과정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케팅 과정에서 손실도 많이 발생하는 구조가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던 게 사람을 모으는 것을 기반으로 좀 성장을 해왔던 회사였습니다 저희는 초기에 SNS를 통해서 지금의 그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거기서 많은 팔로워들을 모을 수 있고 그를 바탕으로 에드캠퍼스라는 대학 리뷰 서비스를 성공을 시키면서 많은 사용자를 모으면서 성장을 시켜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팅했던 수험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많은 사용자 풀과 경험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확보된 사용자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붙여가면서 성장을 도모했었는데 과정에서 이제 에드캠퍼스 클래스라는 TF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게 현재의 AAU라는 브랜드로 대학생을 위한 학습 플랫폼으로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투자도 유치할 수 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교육 쪽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큰 강점이었던 사용자 풀에 집중을 하면서 집중을 했었던 덕분에 매년 두 배씩 성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유저들이 어떤 학과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커리어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수강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저희가 그때 생각을 했었던 거는 데이터에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커리어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하고 분석 예측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명함을 모아서 리멤버라는 훌륭한 플랫폼이 됐던 것처럼 사실은 명함이나 회사 이메일이 없는 커리어 이전에 학생들의 프로필 데이터를 잘 모아서 관리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가치 있는 미래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저희 유저 특징 자체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성장하는 사용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습을 위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아낌없이 투자하는 유저들이기도 했고 그리고 구직 수요가 굉장히 높아서 채용이라든가 인턴십 쪽에도 굉장히 수요가 높은 집단이라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수험생 이후부터 대학생, 취준생, 그리고 직장인 이전의 사용자의 프로필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관리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시장에서 전체 인재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된 시점에서의 첫 번째 인적 자원 공급의 페널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이 타겟이 굉장히 또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가 양쪽에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시장이라고 또 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인재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좋은 인재를 만나는 것도 어렵다고 하다 보니 저희가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던 거는 저희가 가진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구직자에게는 조금 더 맞는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자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좀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애드캠퍼스 같은 경우는 오가닉하게 유저가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완성이 되면서 양적 성장에 대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들을 대상으로 배우율을 통해서 결합을 해서 질적 성장, 교육을 통해서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툴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맞춤형 전략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특이하게도 세 번째 서비스인 커리어 월렛이라는 서비스로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어 월렛 같은 경우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커리어 데이터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고 좋은 기업으로부터 채용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요 구인자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에 맞는, 우리 직군과 맞는 인재들을 추천받고 채용 제한을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애드캠퍼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의 퍼스널 태그 값들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 저희는 직무 성향 분석 검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무 성향 분석 검사를 활용을 해서 저희는 AI 자기소개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프로필 데이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AI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를 활용해서 이제 구직자 대상으로는 뭔가 다소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이력서, 포트폴리오, 추천서 같은 커리어 데이터를 모으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저희가 배어유를 통해서 채용까지 함께 연결했던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커리어월렛을 활용했을 때 구인자 입장에서는 면접을 보기 전에 이 친구가 어떤 성향을 가졌고 직무에 있어서의 얼마나 적합성이 높은지를 분석할 수 있다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커리어월렛이라는 서비스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MVP 단계를 애드캠퍼스를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 무려 50만 명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그 성공 가능성을 예감할 수 있었고 커리어월렛의 알파 테스트를 준비하면서는 무려 만 명 이상의 AI 자기소개서를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저희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게 저희가 가진 서비스를 연결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사용자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시너지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리하자면 저희 회사는 인재 데이터를 양성하고 공급하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드캠퍼스를 통해서 사람을 모으는 구조가 됐고요 그리고 배어유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채용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 구인자와 구직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저희만의 HR 밸류 체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각각의 서비스들이 꾸준하게 잘 성장을 해왔고 이제는 저희는 서로 연결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슈퍼앱으로도 진행할 수 있었지만 독립적인 서비스 운영 전략으로 저희는 좀 더 효율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전략을 통해서 이제는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특정 학과의 친구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특정 커리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시해서 채용을 연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인적 자원을 기업에 연결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인재은행과 같은 개념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성장의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더 큰 가치로 계속 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의 그림을 그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애드캠퍼스라는 첫 번째 파이프라인이 안정적으로 유저가 들어오는 구조였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드캠퍼스 덕분에 저희가 그려왔던 커리어 플랫폼이라는 HR 밸류 체인으로 교육과 채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저희랑 비슷한 전략으로 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링크드인이라는 서비스인데요 링크드인 같은 경우 역시 다들 아시다시피 사용자를 모아서 거기에 채용과 유료 솔루션을 붙여가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저희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커리어월렛을 진행했던 거 역시 데이터 기반으로 인재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과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직 수요가 가장 큰 집단인 대학생을 활용한 비즈니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에서도 핸드쉐이커라는 업체를 통해서 성공했던 케이스를 봤고 저희 역시 국내에서는 대학생을 주 타겟으로 저희는 서비스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IT 기술을 통해서 커리어라는 섹터에서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하면서 좀 더 사람들에게 넓은 세상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험자의 이야기를 비경험자에게 전달을 하면서 그 연결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2016년에 설립이 되어서 교육이라는 섹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주목을 하고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서비스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애드캠퍼스라는 대학 리뷰 서비스와 그리고 베어유 그리고 커리어월렛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면서 성장을 해온 팀입니다 저희가 이제 탠덤을 시작을 할 때 가장 생각을 했던 거는요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어떻게 보면 어른도 아이도 아닌 청년기에 있는 아주한 문제를 조금 해결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인이 되기 시점까지는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었고 성인이 된 시점부터 굉장히 커리어에 집중을 해서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순간에 다른 교육계에 있어서의 환경이라든가 질적인 측면에서 성장의 기회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마주하면서 이 섹터에서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 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제가 생각했던 마인드를 조금 한 단어로 규정을 하자면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대학 때 저는 교육 봉사 활동을 오래 하면서 지금의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교육 봉사를 하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에서 이제 경험의 사진들인데요 제가 교육 봉사를 시작을 했었던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느껴왔었던 문제점들을 대학에 와서 저랑 비슷했던 친구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제 봉사 활동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방황하고 이제 힘들었었던 순간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눈에 보였었던 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요인에서 지역이나 소득으로 인해서 마주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이나 양들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서울에서 자라기는 했었지만 사실 교육 환경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었고 기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지방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차이가 점점 심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기회들이 없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많은 교육 시장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그 팀들을 봤을 때 가르치는 거에만 많이 집중이 되어 있구나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르친다고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친구들을 보니까 아무런 방향 없이 이제 공부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였고 저는 스스로 방향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설정이 됐을 때 물리로 치면은 힘의 정의처럼 벡터형 인재로서 성장하는 기회들을 만드는 거는 바로 동기부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려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캠퍼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실제로 제가 대학생이 돼서 놀았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도 많이 돌려줬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가르쳤던 친구들이 정말 잘 되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소위 명문대에 진학하고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저는 이제 캠퍼스 콘텐츠가 가진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법인을 설립을 했었지만 사실 제가 이 스타트업 신에 들어왔던 거는 2014년부터였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는 캠퍼스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잡지를 만들어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잡지를 통해서 뭔가 대학 내일이라는 잡지처럼 고등학생들에게 좀 가까운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때 직접 제가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친구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참하게 실패를 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기도 했었고 학교 다닐 때 창업을 했었는데 어리기도 했었고 너무 비즈니스를 모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잡지를 인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잡지를 만드는 과정도 제가 잘 모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모았었던 사진이나 아니면 제가 취재했던 인터뷰 내용들을 바탕으로 포토샵을 어떻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를 보면서 독학을 해가지고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저는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게 놀랍게도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많은 대학들에 대한 정보를 그냥 사전적인 정보로 올린 게 아니라 직접 제 학생들이 말했었던 의견이라든가 재밌는 방식으로 표현해서 올렸었는데 그게 컨텐츠 하나당 도달이 거의 한 100만 건씩 일어나면서 어느 날부터는 네이버 실검에 제가 리뷰했던 대학들이 올라올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대한 리뷰를 카드 뉴스로 직접 진행을 하다가 제가 직접 리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누구나 리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정보를 언제든지 검색해서 맛집 리뷰를 보듯이 조금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면은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2016년에 탠덤을 설립하고 애드캠퍼스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애드캠퍼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리뷰를 볼 때 잡플래닛을 보는 것처럼 수험생과 대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리뷰를 남기고 대학에 대한 리뷰를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잘 성장을 해와서 수험생 3명 중 1명이 사용할 정도로 초기에 인기를 많이 끌었던 서비스였습니다 제가 이 애드캠퍼스를 준비할 때만 해도 사실 어디 IR이라든가 데모데이라든가 창업대회 같은 데서 발표를 할 때 모든 심사평이 이 서비스는 무조건 망할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쓰는 사람이 절대 없을 거다 왜냐 대학은 점수를 맞춰서 가는 곳이다 네 이거에 저는 이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점수를 맞춰서 가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정보를 얻는 방식에서는 정성적인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성공 가능성을 저는 이미 페이스북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방황했던 순간에 기억을 돌이켜보면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한 10개 이내인 것 같아요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이 근데 제가 공부를 못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은 대한민국에 한 100개 이상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학이 좋고 어떤 대학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알고 싶지만 주류 대학을 제외하고 비주류 대학 같은 경우는 정보가 너무 없었던 게 저는 이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일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정말 다행이게도 런칭 후 몇 개월 안 돼서 별다른 마케팅 없이 오가닉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인기 검색어나 아니면 교육 분야 1위 그리고 심지어는 앱스토어 종합 4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좋은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대회를 나가서 지상파 방송에서 무려 3분 동안 노출이 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방송 3사와 조중동까지 한번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영광의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았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또 실패, 두 번째 실패를 마주했던 것 같아요 자금도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비스를 만들고 마케팅에는 자신이 있지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망한 수준까지 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합격을 했다라는 친구들의 후기라든가 매년 수험생 시즌이 끝나고 나면 그런 연락을 받으면서 조금 포기하기에는 아쉽다라는 생각으로 2018년에 저희는 제가 해볼 수 있는 모든 MVP를 다 진행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머스부터 커리어 관리, 그리고 온라인 과외,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유튜브까지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공통적인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저 풀에게 맞는 서비스를 한번 붙여보자였던 거였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2018년부터 제가 눈에 보였던 게 에드캠퍼스에 커뮤니티를 붙였었는데 분명히 대학교 1학년 친구들이 그렇게 취업에 관심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취업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취업하기 위해서 뭘 배워놔야 된다 그런 학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테스트를 진행해봤던 것 같아요 교육회사들이랑 손을 잡고 에드캠퍼스 유저를 대상으로 마케팅도 해보고 시도를 해봤는데 어? 반응이 있으면서 그때 생각을 했었던 게 학습이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시장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직무 교육을 하는 좋은 경쟁사들이, 좋은 플레이어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유저들이 그런 플레이어들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들을 조금 더 들어보니까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지루하다라는 의견들이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때 알았던 게 직장인들이 어느 정도 커리어 경험이 있으면서 레벨업을 위해서 그런 강의들을 선택하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다지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드캠퍼스 클래스라는 TF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 하루 10분, 10분 단위의 쇼폰 콘텐츠와 그리고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 이탈의 구간들을 다 삭제를 해주고 그리고 좀 더 기획적인 콘텐츠로 접근을 하면서 지금의 이제 배어유를 만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배어유는 조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부 다 기획 제작했던 클래스들이고요 뭔가 커리어에 필요한 스킬들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게 조금 이론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실습 중심으로 콘텐츠를 기획을 했고요 함께 듣는 구조에 대한 챌린지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생 씬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부터 대학생까지 집중을 하면서 성장을 해오는 구조로 됐고 너무 감사하게도 매출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매출이 정말 감사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매출이 목표였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텐션에 대한 목표와 그리고 좋은 콘텐츠 그리고 제대로 된 콘텐츠를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넥스트에 대한 그림을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직 수요가 높다라는 사용자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들을 대상으로 학습으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 데이터들을 잘 모았을 때는 채용으로까지 연결하면서 더 큰 가치로 연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커리어월렛까지 이제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커리어월렛은 이제 베타 서비스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런 시너지 구조가 나타났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의 슈퍼에 비하니라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앞으로도 효율적일 거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는 미래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회사들의 핵심 인력에 많이 집중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경쟁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비핵심 인력에 대한 수요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타겟팅하는 유저들 자체가 굉장히 주니어 인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들은 경력직도 아니고 핵심 인력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지만 성장하는 기업이나 창업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산업이 파편화될수록 비핵심 인력에 대한 인력 시장은 결코 적지 않을 거고 여기를 혁신하고 있는 팀은 현재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이제 비어있는 주니어 인재 시장을 선점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자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 시장이 탑다운 형태로 상위권 핵심 인력 경력직에 집중을 할 때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 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수도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수능으로 치면은 상위권이 아닌 포지션부터 해결을 해가면서 탑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저희는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접견하는 전략으로 회사를 성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